저스틴 틴벌레이크의 Man of the Woods 앨범은 개개의 곡보다 큰 앨범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5장 앨범 중에서 최고의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필시라는 한 곡 싱글로 보지 마시고 한 곡에 집중하기보단 앨범 전체 큰 그림으로 만든 작품이고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끌고 가면서도 조금 더 윗세대의 취향 같은 것들을 과감히 끌어들인 것 같아요. 사실상의 실험적인 앨범 또 통합적인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두 번째 싱글 서프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너무도 엉뚱한 곡 그러나 매력적인 곡 프렌 이 두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.